여러분, 제법 말고, 미안해. 제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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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법 화이팅 따뜻하게 입어서 떨리진 않아요 나 오늘 좀... 좀 떨릴 것 같아요, 춥게 입어가지고 네, 좀 춥게 입어서 조금 떨리긴 한데 잘 되겠죠? 너무 좋아요, 역시 아들, 딸을 제가 잘 둔 것 같아요 우리 엄마, 우리 엄마 최고야, 다신대 수고하세요, 잘 보겠습니다 선생님 씨, 사격지안 씨, 정말 기대하겠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, 대박 날 것 같아요? 네,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, 이거... 예, 이게... 기대할 것 같아요 아, 저... 이거... 이거...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길 바라고요 잘 보겠습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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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문화교육 재연을 하여서 사무자 ICN 정원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문화교육팀으로 기자리아 교육팀입니다. 수고하십시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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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음악을 잡아놓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형상 조대웅 전기실입니다. 집단계심은 최고의 adversity와 함께하는 영광 클래ong과 동강중 sales 수고하십시오. 수처럼 부 Lao 백악. 너무 감동이고 너무 연기 잘하시네요 너무 비벌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되게 많은 장면이 기억에 남아서 우방비도시 화이팅입니다 손혜진씨도 화이팅 이제까지 봤던 모습은 다른 것 같고요 섹시한 것 같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진짜 대박날 것 같아요 배우자분들도 연기 너무 잘하시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저는 김학재 선생님의 연기가 최고했던 것 같아요 우방비도시 화이팅 비밀이에요 우방비도시 화이팅 잘 되길 바랄게요 황은요 화이팅 너무 재밌었어요 엄마들도 엄마를 잃었을때 계속 울었는데 제가 엄마가 나오니까 그냥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아 아니 그러네 바로 또 뵙겠습니다 네 유예 너무 정신이 없고요 일단 너무 많은 분들이 말로는 잘 보셨다고 했는데 어떨지 지금 평가가 되었기도 하고 또 많이들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분도 좋고요 개봉되면 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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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o